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보면 그 장면을 딱 볼 때 상황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구 위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혼전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주의 사자의 설득을 받고 그랬다가 갈릴리에서 베들렘을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산을 했는데 동방으로부터 어떤 동방 박사들이 해로세계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한 행동을 보면 그 아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궁에 있지 않고 여관집 마국간에 누워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마국간에 있는 말구 위에 지금 아기 예수로 누워있는 곳입니다 왕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은 초라한 탄생입니다 저 모습을 보고 왕이 나셨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누구도 믿지 않은 사건이었고 동방 박사들만 와서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왕이 여관집 마국간에 말구 위에 지금 누워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초라한 탄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탄생입니다 하늘 보자에서 내려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신 그런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긴 사랑의 탄생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탄생입니다 왕과 말구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보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난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림상으로 볼 때 마국간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신데 저게 왕일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내막을 아는 우리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요 저 속에 보금이 담겨 있고 저 속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시면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인데요 그냥 읍졸이면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증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우리 한 번만 더 말귀를 보시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최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증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두 번째 장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네 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쥐어 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께서 왕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머리에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이 씌어 있습니다 보좌에 있지 않고 왕이 십자가에 옷을 벗기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죽음이었습니다 왕과 과심연류관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풀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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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하신 비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갈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말하면 아주 왜골수였습니다 아주 고집쟁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했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온 왕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 성 입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번성,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나무입니다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환영의 모습은 왕을 맞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의 그런 태도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왕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보금에 가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제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도 내가 왕인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본인도 분명히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환영나온 많은 백성들도 왕을 맞이하는 그런 환영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낙유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을 태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낙유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낙유새끼는 샘김새부터 초라합니다 크기도 그렇고요 낙유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동물들입니다 짐을 나르는 동물 위에 앉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짐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으신 것이죠 짐을 나르는 초라한 낙유새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앉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영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인의 정체성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의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태어나셔서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잡히신 다음에 그런 폭력배들에 의해서 취급을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내가 왕인 거 분명한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심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오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나사로를 살릴 때 목격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자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베세다 대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매기시고 열두강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일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끝났을 때의 일을 누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한 절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왕을 원했고 자신들을 억압받고 있는 곳에서 정말 폭력으로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상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백성들이 원하는 왕상은 능력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 왕들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단지 백성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삶만 책임져주는 그 정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유새끼를 타신 이유는 스가리아 구장 구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란대의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낙위를 타신하니 스가리아의 예언대에 있는 낙유새끼를 탄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보면 고난의 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로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섬김의 왕 희생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 왕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낙유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 섬김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었고요 예수님은 실은 모든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갖추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섬김의 리더십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힘에 세상 직권자들과 어떤 힘으로 통치해 가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뒤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앙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과 그 고난과 섬김으로 그 왕이 되시겠다라고 낙유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원래의 자리로 끌어 올리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고 또 모든 입술이 찬양을 하게 하셨고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 겸손과 또 섬김과 희생의 왕으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만앙의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배는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갖추고 왕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신하이고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고백하고 그 통치권을 위임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왕의 대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왕의 대접을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신 왕이십니다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몸에 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상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그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과 섬김과 또 희생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자기가 맡은 작은 공동체를 그렇게 또 이끌어가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 앞에 정말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습들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종려주의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고난주간에 연결시켜 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한번 또 고쳐보는 또 새롭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새끼입니다 왕이 타는 짐승은 아니지만 나귀새끼를 한번 보시면서요 20초만 짧은 기도 한번 하시죠 저도 겸손하고 싶습니다 저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눈 감으시고 나귀 한번 보시고 눈 한번 감으시고 우리 겸손과 섬김과 희생 주제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신가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대접을 해드렸는가 점검 꼭 하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아니면 개인의 경건세관에 또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정말 겸손할 노력하고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희생을 조금이나마 하면서 살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가 점검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교만하려면 쳐서 겸손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쳐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요 남을 희생의 대가를 먹고 살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쳐서 복종시켜서 희생하며 살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또 권한주간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으면 부활절에 만앙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왕이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